사랑해 우리 중국품들께 중국분들께 한번 박수 뜨겁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장님이 또 일어나셔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에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도움을 줘서 학비를 댔던 개그맨 김주철이 제9회 이천인삼축제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립니다 김주철입니다 우리 이천인삼은 아쉬워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경기 동남부지역이 제일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정관장에서 어쩜 그렇게 인삼이 좋다고 그냥 육년근 인삼 나오면 바로 그냥 사드리는 정관장이 그 인삼이 바로 이천인삼입니다 그 이천인삼의 글로벌화 세계화를 만들어주신 두 분이 일단 계신데 우리 이천 시장님이시죠 우리 김경희 시장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인삼의 글로벌화를 이렇게 중국분들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윤영우 우리 조합장님께서 이렇게 또 이래부터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먼저 박수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황리에 펼쳐지고 있는 제9회 이천인삼축제 영광스러운 오늘 그 3일의 첫째 날 축제의 개막식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선언은 우리 제9회 이천인삼축제 추진위원회 우리 공동위원장이신 동경기인삼 농협 윤영우 조합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영우 조합장님 제가 1회부터 뵀는데 늘 노력을 힘을 써주시는 우리 조합장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9회 이천인삼축제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윤영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크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지금으로부터 행복나눔 이천인삼 건강나눔 이천인삼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하는 제9회 이천인삼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함께 열어주십시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굳게 펴집니다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오직 이천 시민만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제9회 이천인삼축제 공동위원장이신 김경희 이천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를 크게 보내주셔야 돼요 송석준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유 여기 화면에도 이렇게 작작 나오네요 이어서 이천시 후에 김하식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야 이거 또 언제 이렇게 준비했대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금 빨리 갈게요 허원 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를 해 주십시오 이어서 경기도의 김일중 도 의원님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박수가 끊이면 안 됩니다 이천시 후에 김재현 부의장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중군분들도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데 계속 박수를 쳐주셔야 됩니다 이천시 후에 박명서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후에 임진모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후에 박노희 시의원님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박수가 크면 선물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후에 송옥란 시의원님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아우 박수 좋아요 이천시 후에 김재국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 후에 서학원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요령성 자산총회 오복의 집 자산기금 왕립봄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의시 한정동반 성장협회 회장 윤태경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보부 최호영 후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소방서입니다 우리 안전을 심서주시는 조천목 소방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우 또 인사를 또 이렇게 쫙 이천시 농협 대우연 황순철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덕배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설성입니다 설성 농협 김춘섭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해안노인회 이천시 지회장 원종성 회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전 시장님이신 엄태준 전 시장님도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어서 김용진 기재부 전 차관님도 자리해 주셨네요 전국 최고 전세계 최고의 인삼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따자하오 아우 중국 분들에게 따자하오 제9회의 이천인삼 축제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윤여웅입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황금빛 인력의 늦가을 정시에 행복 나눔 이천인삼 건강 나눔 이천인삼이라는 슬로건으로 제9회 이천인삼 축제를 이곳 이천인삼 유통센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동경기 인삼농협 인삼농가 전체와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천인삼 축제를 개최하기까지 중간중간 매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큰 힘을 대어주시고 인삼축제 공동추진위원장이신 김경희 이천시장님과 이천시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외기민 여러분 이천시민 여러분 특히 우리 인삼가족 여러분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이천시를 이끌고 계신 이천시장님과 이천시 관계자 여러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크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국감 중에도 상당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신 송석준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천시 행정을 지어서 서포트하고 계시는 김하식 시의회 의장님과 김재원 부의장님 이천시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 아주 귀하신 분이 오셨죠 성남에서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요 수정구청의 이규봉 구청장님과 추선미 성남시의회 의원님 조우연 의원님과 또 은행동 자치위원회 통장단 동장님 또 양지동 동장님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내비 소개 때 한 분이 이름이 좀 인사 발령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명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천시 교육장에 조기주 교육장님은 다른 데로 가시고 새로운 김은정 교육장님이신가요? 하여튼 이름 바뀐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다 이해해 주시죠 우리 다시 한번 교육장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비 소개 때 좀 빠졌는데요 우리 조합의 전직 조합장 두 분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한 분은 저희 아버님이신 윤석영 전 조합장님하고 또 신광철 전 조합장님이 함께 하셨는데 내비 소개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산증이 되시죠 우리 2023에 그리고 농협중앙의 경기지역본부 최호영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김현수 이천시 지부장님과 우리 조합관 내의 동료 조합장님들이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전국에 인산농협 11개 인산농협이 있는데요 동료 인산농협 조합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개성인산농협의 민우기 조합장님 충북인산농협의 서진우 조합장님 강원 인산농협의 서정원 조합장님 안성인산농협의 양희정 조합장님 강원 인산농협의 한옥열 조합장님 먼 걸음 같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인산농협을 거의 절반을 채권을 찍고 계시는 KGC 인산농사 원료사업본부 이상권 본부장님과 김호규 실장님 이진우 소장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행사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것은 저희 준비해 있는 사람들보다 옆에서 홍보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큰 힘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지역지 지방지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과 손이 되어줘서 우리 시민과 관광객님 여러분을 잘 안내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우리 전체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식전에 1시간 반에 걸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한중동반성장협회 윤혜경 회장님과 중국현지여행사 대표이신 김용춘 대표님 또 유은영성 자산공사 오복의 집 자산지금 주임이신 왕린봉 대표님과 관광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중국분들이 오셔서 공연하고 참석하신 부분이 중국 전체 SNS에 여행사 관련돼서 홍보가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기점으로 11월 4일 날 또한 크루즈 관광객이 한 200명 정도가 크루즈 한국에 한 4일 정도 머물동안에 하루는 꼭 이천을 다녀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경 시장님께서 반도체 농업 각 분야에 신경 많이 쓰시지만 특별히 문화 관광 콘텐츠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관광객분들이 오늘 오시고 11월 4일 날 오시고 나면 중국 크루즈 관광객이 한국에 올점마다 4박 5일 오시면 이천에 꼭 하루는 왔다 가는 코스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김기경 시장님께서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 부분을 이천 도자기와 온천과 유명한 이천 쌀, 쌀밥, 인삼이 어우러지는 이천만의 문화 콘텐츠 관광 코스가 하나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요 그런 부분에 이 이천 인삼 축제가 그 가운데 서서 교량 역할, 길목의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장에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 다녀보면 행사장 2층에 올라가면 이천 홍보관의 홍보관 또 이천 인삼에 대한 설명 또 그동안 몰랐던 정보 많이 해놨고요 또 체험관으로는 홍삼 조격관에서부터 각 홍보 산사 여러 부분은 잘 준비했으니까 많은 체험 즐기시고요 이천 인삼 축제는 단순한 농업축제가 아닌 수도권 국민과 수도권 관광객의 수도권 시민들을 위하는 건강축제로 단순 농업축제를 넘어서서 건강축제로 거듭나서 이천 시민과 관광객들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 합계하신 사회기관 단체장님과 시민 건강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오셨으니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삼 품질을 저렴한 가격에 사가지고 가셔서 올겨울 추운 겨울 아주 따뜻하게 나시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삼 축제 관련해서 제가 도울 일이 엄청 많은가 봐요 오늘 제가 감투도 쓰고 또 이렇게 김교인 시장에 대한 칭찬이 좀 과하신 것 같아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다시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품 인삼 재배의 도시 이천시장 김교영입니다 먼저 오늘 제9회 이천 인삼축제 개막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이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국에서 또 귀한 걸음을 해주신 관광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9회 이천 인삼축제 개최를 위해 그동안 많은 애를 써주신 윤여웅 동경기 인삼조합장님을 비롯한 축제추진위원회 여러분과 또 각 기관 사회단체장님 그리고 인삼농가 여러분들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축제장에는 우리 이천 인삼의 진가를 알아보시고 중국 위해시에서 300여 명의 관광객 여러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해시 관광객 여러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인선 이천 인삼축제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이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쉽게도 직거래 행사로 대체되어 아쉬움이 좀 많았는데 이번 축제가 기다림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신명나는 잔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천 인삼은 우리시의 대표 농산물인 임금잎의 이천쌀, 햇살의 복숭아 등과 더불어 전국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명품 농산물입니다 여러분 이천 인삼축제가 다른 곳과 비교하여 다소 늦은 10월 말에 열리는 이유를 아시나요? 올해 수확한 햇인삼을 농협에서 정성들여 직접 검사하고 선별해서 최고의 인삼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우수한 품질의 인삼을 주제로 풍성하게 준비한 축제장에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라며 명품 인삼을 재배하느라 고생하신 농가 여러분들도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축제가 열리는 3일 동안 많은 분들이 방문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길 기원하면서 이천 인삼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제1의 인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경희 전시장 박수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인천 자랑스러운 인천인삼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축제장을 찾아주신 대한민국의 인천인삼축제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천 시민 여러분 또 경양 각지에서 찾아주신 내외 기인 여러분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중국에서 우리 귀하신 관광객들과 기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해서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중국 시시 네 오늘 이렇게 멋진 축제의장을 또 만들어주신 김경희, 윤여홍 두 분의 공동 우리 축제 추진위원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 인사의 이런 성과를 높이시고 또 여러가지 올해 날씨가 악조건 속에서도 훌륭하게 이렇게 이천인삼을 재배해 주신 인섬농가 여러분들께도 중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천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계절 축제의 고장입니다 봄부터 이른부터 산수위 축제, 도자기 축제, 그리고 햇살의 복숭아 축제 이천 삼문화 축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인삼 축제로 이천의 화려한 축제가 철철히 열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건강을 함께하고 그것을 기초로 행복을 함께하는 우리 이천인삼 축제가 올해로서 이렇게 9회째를 맞이하고 이렇게 더 성숙하고 외국인들까지 함께하는 멋진 국제 축제로 성장해가는 모습에 중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천인삼은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건강, 우리 식품, 건강, 우리 제품으로 자유롭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잼보리 축제 때 굉장히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 여건 때문에 힘들어서 파행을 빚을 때 제가 바로 우리 이천인삼의 봉사단과 함께 바로 이천인삼으로 만든 캔디, 그리고 건빵을 잔뜩 싣고 또 잼보리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에게 선물도 주면서 또 외국에 오신 잼보리맨들과 함께 잼보리 의원들과 함께 또 우리 고단함을 이천인삼을 통해서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워크숍 때는 또 우리 일균용 또 우리 교업장님께서 또 이렇게 또 인삼을 맛있게 잘 또 가공해서 주셔서 그것으로 같이 힘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국감제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끝나고 지금 또 바로 또 올라가서 이제 보충질이 또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 여기서 인삼 좀 얻어다가 동료 우리 국감 의원님들과 또 함께하는 피감기관장들하고 같이 우리 건강한 이천인삼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삼축제 이천인삼축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이천인삼축제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올 한해 내내 인삼 이천인삼 드시고 건강하고 좋은 일만 많으시길 견드리면서 저 인사 가려받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서울의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9회 이천인삼축제를 맞이하여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윤영홍 조합장님과 우리 김경익 시장님 관계자분들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천인삼축제를 알리고 한해의 인삼을 재배하고 농가들의 노고를 취하하는 이번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윤영홍 조합장님과 이천시 인삼 재배 농가의 노고와 열정 그리고 우수한 재배 기술과 탁월한 농업 경영 능력으로 경기도 관할 지역 농가 수가 257 농가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점 조합장님과 조합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삼을 보면 금산이 아마 41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와 개성에서는 18회를 하고 있고 증평풍기 그 외에도 전국에서 많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인삼은 9회가 됐습니다 제가 2015년도 초선 의원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윤영홍 조합장님께서 임삼 축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모습이 지금 와서 떠오르게 되는데 작은 예산 같고 이렇게 성대히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윤영홍 조합장님과 조합원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많이 해주신 우리 윤영홍 조합장님과 조합원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리세요 우리 경기 동남부가 인삼이 제일 많이 생산이 되는데 축제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주신 분들 도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물을 하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인삼은 인삼을 받으면 되게 고마워하세요 이분들이 내 건강을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하라고 책임져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본과 교류 중국 이런 데 갔을 때 외국에 갔을 때 인삼을 선물하면 선물로 나눠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더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선물할 때 인삼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과 우리 김경희 시장님과 의원님들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삼 축제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하늘도 반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우리 축제를 반기느냐고 날씨까지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인삼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시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윤여영 조합장님과 관계자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 함께해주신 우리 김경희 시장님 우리 김하식 시의장님들 많은 시원님들 우리 김일중 도연님 그리고 많은 내빈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천에서는 이제 싸축제 그 다음에 도자기축제 그 다음에 복성화축제 그 다음에 인삼축제가 이제 2004대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다 그러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협진 팬분들 박수요 맞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인삼축제가 이제 우리 경기도에 아닌 전국에서 최고가 하는 인삼축제가 되길 바라고요 경기도에 의해서도 항상 우리 인삼축제 인삼에 관련해서 제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다시 한번 윤여영 조합장님과 관계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재밌게 즐기시고 보고 즐기시고 먹고 그리고 양소 가득히 스피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산을 위해서 또 이런 한중 동반성장협회장 윤혜경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길이 열려서 처음으로 한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환영합니다 따자호 얼렬 환영 이번 인삼축제에 방문하는 이곳은 한국인삼재배의 본산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정관장 아시죠 중국분들 정관장의 원액을 생산하는 70% 이상을 생각하는 생산 본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인삼에 관한 한국인삼에 관한 많은 것을 관람하시고 그리고 많이 좋은 것 드시면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계기로 양국 간의 문화 건강 산업을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한국 여행에 오신 것 마음껏 즐기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중 동반성장협회 앞으로 우리 한중동 동반성장협회